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일부러 그거 박정보가 넣어주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곧 있으면 만드는 장면 촬영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 사실 저는 왈이라는 이름이 처음에 별로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. 이름도 없이 그냥 왈이더라고요. 개도하는 걸로 그래가지고 아무튼 질문이 뭐였죠? 웃음을 맡은 캐릭터이신지 왈에 대한 캐릭터 설명을 다시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. 왈은 음보에 숨은 조력자이고 한편은 또 음보를 여동생처럼 좀 많이 아끼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부탁드립니다. 드라마에서 웃음 담당이신가요? 웃음 담당이요? 꼭 담당까지는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담당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아 덥네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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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